인권은 인간의 권리, 즉 모든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로 주어진 권리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주어졌다는 의미로 천부인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천부적으로 인권이라는 게 부여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법이 규정되든 안되든 초실정법적으로 인정된다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인권에는 다른 것과는 달리 독특한 인권으로 인정되려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성이 보편성, 도덕성, 근본성, 추월성, 우월성 이런 5가지 특징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인권의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특성 때문에 논의되는 권리가 과연 인권의 범죄에 들어갈 것인지 안 들어갈 것인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판단할 근거가 되게 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이죠. 먼저 인권의 개념으로서의 도덕성, 보편성을 먼저 줄 수가 있는데 보편성은 인간이라면 세계 어느 곳이나 어느 장소에서든지 인정된다는 의미에서 보편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즉 대인적인 권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사회성, 그리고 대국가적인 권리가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로 따질 수 있는 것은, 기준은 바로 도덕성인데 아까 진 교수님이나 이성환 교수님께서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상세하게 나누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인권의 도덕성은 인권이 단순히 법적인 권리가 아니라 도덕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단순히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지역적으로 제한되는 권리는 인권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권의 도덕성은 모든 법적 제도는 물론 제도의 구속력의, 그리고 정당성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속력과 정당성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도덕성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에 또한 흠결까지 보완하는 기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도덕성이 없는 법적 제도는 어떤 권리는 바로 이 정당성을 겨려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좀 아까 이성훈 교수님 41페이지에 이런 폭력으로서의 권력과 권위로서의 권력을 이렇게 나눈 부분에 있어서 틸리케의 견해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도덕적인 신뢰가 없는, 도덕성이 없는 권력은 결국은 폭력적인 권리가 될 수 없다는 부분에 저쪽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요. 바로 도덕성이라는 게 바탕이 됐을 때 제도와 법과 이런 모든 권리의 정당성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들을 수 있는 인권의 특성은 바로 근본성입니다. 근본성이라는 부분은 인간이면 당연히 인간답게 살려면 누구나 인정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바로 근본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바로 최소한의 보기술을 뜻합니다. 그런 근본성으로 인해서 인권은 모든 권리 보장의 근거가 됩니다. 네 번째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인권의 추상성입니다. 이거는 인권이 모든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 실정법화 되는지, 그러니까 법으로 규정되는지 안 규정되는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주장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바로 이 추상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상성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인권이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들어도 여러 가지 인권은 과연 뭐냐 원래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권의 우월성이라는 것은 이 인권이라는 것은 실정법에 우월한다는 의미입니다. 우월하고 우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권과 실정법이 충돌하면 원칙적으로 인권이 우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인권은 아까 정당성의 근거도 되지만 실정법을 심사하는 기준도 되는 아주 강력한 것이죠. 그래서 실정법이 인권에 관하면 실효될 수 있는 이런 의미에서 의미가 풀며 또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바로 인권의 우월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의 다섯 가지 특성, 즉 보편성, 도덕성, 근본성, 추월성, 추상성, 우월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특히 전 세계를 휩쓸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지금 안정판을 친다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은데 이러한 동성애가 과연 인권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바로 인권의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도덕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 동성애나 동성결혼이 인권성을 인정받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그리고 대법원에서 각각 이 동성애 성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주며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에서 부도덕한 성행위입니다. 그런데 많은 동성애자들 그리고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면 혐오한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고의 사법기관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가 그 사람들이 행하는 동성애 성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이미 세 번이나 그렇게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도덕성을 겨루하는 권리가 인권의 특성에서 보면 인권이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런 동성애를 강요하려고 해서 만들어지려고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 영역인데 이런 부분이 국가가 다수결로 헌법을 개정하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더라도 이걸 인권의 범죄에 넣으면 바로 디리키가 얘기했던 폭력적 권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인권의 근본성에 비춰볼 때 근본성이라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인간으로서 인정되는 권리라고 할 때 222여 개 국가 중에서 이를 이성위를 대치하는 권리로 이걸 인정한 국가가 아무 거의 없어요. 21개 국가가 그것도 선진국 국당은 겨우 동전대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런 인간의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라는 침면에 있어서도 동성애는 인권의 범죄에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월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도덕성이 겨려된 권리를 가지고 도덕성이 인정되는 생명권이라든가 그리고 종교의 자유라든가 양심의 자유를 판단하는 그걸 무너뜨리는 우월성을 인정하는 권리로 동성애를 본다면 어불성성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결국 말씀은 마치겠는데 동성애는 바로 이런 보편성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우월성이라는 이런 세 가지 기준만 가지고 보더라도 결국 인권의 특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자신들의 성적 만족을 위한 육적인 권리예요. 그것이 어떻게 정신적인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라든가 신앙의 자유로 침해하고 그 우월성으로 인정돼서 그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있는지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동성애는 인권의 범죄에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